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출랜드에 밀감 따러 왔습니다 감귤 체험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어머니 어머니 밀감 실력 한번 보여주세요 다른거 자 가보자 한번 따보자 엄마 자 밀감 어머니 왕년에 밀감 따던 실력 한번 보여주세요 어머니 잘 따신다 잘 딴다 잘 딴다 최고 최고 자 밀감 와 밀감을 어머니 잘 따시네 꼭대기 딱 해서 딱 하고 역시 깔끔하게 잘 하신다 어머니 응 응 오 잘하 아이고 밀감 깨졌다 다른거 따지 잘 음 어머니 밀감 잘 따신다 최고 최고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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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구마요 고구마에 참치 넣었어요 맛있어요? 음 맛있네요 반찬 달다 맛있다 맛있어 맛있네 고구마 이렇게 먹으면 맛있네 맵지 않죠? 진짜 안 떠 달다 물엿 넣어서 겨울에는 이런거 먹어줘야돼요 그래 몸이 따뜻해져요 건강해지고 눈 온다고 하던데 육지 어디에 누룽눽눽눽눽눽눽눽눽뉴 아침에 전화해보납니다 충청단돈가 눈온다고 내 지금 눈물 떠냐 12월 1일이잖아 시간도 빨리 감춰 12월 안 올 줄 알았는데 한국도 왔는데 12월때들 또 한살 또 먹게 됐네 나만 먹는건 아니지만 시간이 빨리 감싸 천천히 가시면 좋게 너무 빨리 나이가 머금 나이가 머금 내념 38월나 아휴 좀 있으면 40이잖아 아휴 어릴때는 30살 안될줄 알았네 군대 갔다가 후딱 30살 좀 있으면 40이다 세월도 빨라 아휴 요즘에는 체육관 안 가요? 체육관 안 가요? 어휴 오늘 저 거기서 운동만 해 시어산 환상만 해 음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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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